광주 전남 주요기관 소식과 생활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S&B 네트워크 퍼레이드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광주시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단계별로 마을의 특성을 활용해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광주시청을 통해서 들어보시죠. 광주시가 광주마을공동체 활성화 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각 마을의 주민조직 역량에 맞춰 씨앗기, 확장기, 안전기의 단계별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마을 여건과 특성을 활용한 특화마을 사업을 지원합니다. 또한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고 주민들의 실천적 참여와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마을학교도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마을공동체 현장 지원과 민간조직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주민들의 관계망 형성을 위해 마을코디네이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서 간 칸막이 없는 마을정책 등을 실천하기 위해 마을정책조정회의를 운영하고 광주 마을공동체 철학과 원칙을 부서별로 공유해 일관성 있는 마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공인회계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해 버스중공영재 지원업체 등에 대한 회계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화합니다. 광주시는 버스중공영재 회계검사 업무를 담당할 지방행정 6급 1명을 회계전문가로 영입해 버스중공영재 지원금과 시산하기관 보조금 집행 등 예산 낭비 요인을 바로잡고 보조금 부당 사례를 적발해 환수하는 등 회계감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광주시종합건설본부는 광주유대회를 앞두고 올 6월까지 포장 덧씌우기 차선 도색 등 도로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번 도로정비는 빛고울대로 등 정비가 시급한 12개 노선 12km를 대상으로 포장 덧씌우기를 실시하며 전문적인 체계를 갖춰 소규모 도로 파손에 즉시 대응합니다. 또한 시내 주요 관문 도로 및 경기장 주변 등 50개 노선을 대상으로 차선 도색을 실시하고 도로 중앙선 등의 반사 성능이 우수한 유리알을 사용해 야간이나 우천시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 차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포토어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포장 보수받는 3개 팀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